인천 광역시가 인천발 KTX 출발역인 송도역에 환승과 오락, 숙박, 쇼핑 기능을 갖춘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인천의 교통주권 확립을 위한 건데요. 지난 24일 제9회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복합환승센터 건립계획이 반영된 내용을 통과시켰습니다. 개발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은 송도역 주변을 상업용지로 계획하고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시는 KTX가 개통되면 중남부 생활권의 교통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고 그에 맞는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민간이 참여하는 SPC를 설립해 KTX 개통일정에 맞춰 2021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의 핵심 거점시설 및 역세권 활성화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천시 관계자는 교통, 상업, 문화 등 복합개발로 이용객 편의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송도역을 내륙교통의 허브이자 인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시가 수소차 카쉐어링 시범사업 추진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수소자동차 허브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재하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발족식에서 산업부가 광주의 수소차 카쉐어링 시범사업과 울산의 수소택시 시범사업을 정부사업으로 추진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수소차의 본격 보급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및 기반 마련을 위해 결성됐으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해 향후 수소차와 수소에너지 확산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카쉐어링이란 소비자가 렌터카보다 짧은 시간 동안 차량을 빌려 쓰는 방식으로 광주시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세계 최초로 전기차와 수소차 총 30대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정부의 수소 관련 규제 프리존 지역 전략사업으로 수소융합스테이션 7층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소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친환경 자동차 확산으로 이어져 광주시가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정지나 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환자가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될 때 전용 특수구급차를 이용하는 서비스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서울대병원과 응급의료기관급 병원들이 최근 중증 응급환자 병원 간 이송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총 39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서비스가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중증 응급환자 이송 중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중증 응급환자 공공이송 서비스가 중증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으로 생존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서비스를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지역으로 확대한 데 이어 참여 병원을 늘리는데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2015년 중증 응급환자 공공이송 서비스를 실시해 올 1월부터 7월까지 중증 응급환자 351명을 이송해 위급한 시민의 생존률을 높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뉴스였습니다.